장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성 재고를 위해 지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배심원제도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군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12월 12일 2차 회의, 12월 19일 3차 최종회의를 통해 민선 8기 장흥군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향을 마련해 최종 권고안을 장흥군에 전달하고 이후 군은 권고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내년 초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